어디선가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내 어릴 적 살던 집녀 교회 생각나 주일 아침에 종을 치시던 목사님도 생각이 나 목사님 왜 종을 치세요? 하고 묻는 내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하신 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릴 부르시는 소리래 아 그때는 몰랐네 아 알아들을 수도 없었네 아 그렇지만 그 종소리는 나에겐 너무 잊을 수 없는 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 소리는 나를 부르신 아 하나님의 손짓 이제야 조금 할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그 교회 종소릴 들을 순 없나 아 오늘 왠지 그 소리가 더욱 그리워 하지만 이미 하지만 이미 내 가슴 깊이 그 종소린 그 종소린 울리고 그랬어 아 아 아 하나님의 손짓 아 알 수 없는 그분의 표현 아 아 나를 향해 종을 치시는 영원한 내 주인이신여 영원한 내 주인이신여 영원한 내 주인이신여 아 아 이제 확실하네 아 아 부르시고 약속 주심을 아 아 아 그 손짓을 따라 가 가 가야할 이 길을 가야지 가야할 이 길을 가야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내 어릴 적 살던 집녀 내 어릴 적 살던 집녀 교회 생각나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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